태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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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앞에만 죄송합니다 앞에만 잠깐만요 태윤씨 태윤씨 하나도 안탔잖아요 아니요 아주 가려갔는데 태윤이 내야하는데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인형이라 너무 닮았는데 진짜요?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출장 다시 고맙습니다 횡단보도 주셔야죠 오기 우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태윤씨 좀 쉬셨어요? 네 여기 다시 더 화이팅하게 고맙습니다. 건너갈게요. 뒤에 조심하세요. 맛있는 거 먹으셨어요? 맛있는 거요? 네. 거기 가서 라면? 라면도 먹게 먹었고요. 아 진짜. 초코콜릿. 날씨요? 어머. 어디든 도움를 먹어도 되니까. 그저. 내가 도움드린다. 이렇게. 숙소. 이거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